네 맞습니다 성냥 진짜 대박 그리고 라이브 매번 감탄했는데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아 아 여성을 보잖아 네네 아 이 분이 대단하십니까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같은 가사 바른 느낌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나오셨어요 한번 불러도 될까요? 내 몸 아프지 않게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해 와우 행복한 옷이야 행복한 옷이야 안녕 백달을 해주네 백달을 네 이게 예능 신이 있다는데 아 여기서 오늘 저는 하늘이 돋는 것 같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오늘 사실 네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네 방송 전에 비가 많이 왔었는데 네 방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딱 날씨가 걷히면서 이렇게 백구동까지 아 너무 완벽하네 네 정말로 완벽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호씨는 아니네 혹시 팬분들이 한 번 더 원하시는 아 네 그럼요 이런데 한 번 더 어울리면 진짜 좋겠다 아 그거또 해 정말 네 올해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초라하지 않게 나를 위해 울지만 난 괜찮아 아 뭐죠 백점일까요? 아 그렇죠 백점 백점 소리죠 짠 자 진호씨 텐션이어서 더 로맨틱하게 제대로 한 곡 3 3